하나, 둘, 셋 와 마음이 1도 안 맞죠? 먹었으니 힘든 일 내서 왔다! 네 공 어렵다 아 어려웠었는데 최선이었다 또 뭐 있나? 일자, 일자 좀 그런데 오케이, 뚱 한 개 뚱, 일부 아니 누가 나한테 중국 사람이야 이게 중국 사람? 아침마다 내가 차를 마주니까 중국 사람이야? 야 중국인도 이거보단 차 덜 마시겠어 집에서도 아침마다 처마셔? 처마셔? 나 아침에 원래 겨울에 무조건 먹고 지금은 그냥 미지근한 물고 지금 너무 더워 처마셔 말고 처마셔 잠시만 최근에 내가 연기했는데 역할이 댄서 역할이었어 춤도 어느 정도 춰야 되잖아 아니 제가 역할만 이제 역할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부모님한테 소개해서 내가 역할만 있는 거야 그냥 직업만 그렇게 입고 옷이나 뭐 그런 것만 그렇게 하고 나야? 넵 오케이 진짜 그 어머님이 놀라 자빠지더라 와 와 아무것도 안 맞았어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안 맞아? 탁 너무 두꺼웠나? 아니 두께는 딱 좋았는데 이거 좀 탁 쳤어야 됐어 아 짧게? 어 두께는 딱 좋았어 와 음 올라와라 올라와서 좀 예쁘게 서라 아 이거 죽겠는데 이제 애들이 슬슬 방을 나가네 제가 이제 금요일 방송을 해본 결과 누적이 오히려 낮에가 사람이 많아 금요일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다들 다 놀러나가 이제 금요일도 주말로 봐야 되는 거지 금토일이 주말로 다 치는 거지 음 세 개 그러다 세 개 세 개 VISBO 다섯 개 잘 한다 입맛은 없었어도 배가 살짝 고팠나 봐 너무 안 먹긴 했어 다섯 개? 이거 왜 이렇게 가야 되나? 듬듬듬듬듬 와 맞을 뻔했다 오! 오! 기러치기 좋았는데 또 좋다 기러치기 좋았는데 다섯 개 내렸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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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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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와 근데 진짜 딱이다 뭘 쳐도 방해네 너무 어렵잖아 너무 어렵잖아 와우 와 진짜 신기하게 쳤다 딱이야 와 완전 날막아 와 완전 날막아 쓰리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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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보지야 봐보지야 어 아니야 뚱뚱 뚱뚱 탁 예헤 어? 아 맞은 건 봤지? 다 맞았어 그냥 다 맞았어 맞아 다 맞았어 와 이거는 또 희한하게 좋네 어떻게 저게 이게 부딪쳤지? 어떻게 안 부딪치지? 노란색 공으로 진거 빨간색 공으로 진거잖아 노란색 어 아 춥다 이거 근데 쓰리쿠 때 이러면 좀 어려워서 맞아 돌아가야 돼 저랑 맞아 타법님 국수 다 먹었대 그니까 잔치국수 드셨다 임나? 응 너무 어려운데 일단 해볼게요 아 국수 나 좋아해 난 국수 좋아해 잔치국수 그니까 소면이 맛있어 소면 나도 끝나고 소면 먹어야지. 야, 뜨거워서. 뜨거워서 맞을 수 있어. 어? 어? 아, 맛있다. 오케이. 당근에게 잔치국수해요. 지은님 저랑 오세요. 저의 스튜디오 오세요. 어차피 죽었니? 이거 어떻게 알아? 미친 길이다, 이거. 귀여워. 더 세게 쳤어요, 왔을라나. 와, 미친 길인데, 이거? 시우님이랑은 술 내기하고 싶대. 음, 좋죠. 술 내기를 하고 안주를 잔치국수 먹으면 되겠다. 어어- 후- 아 아 아 나 뭐 뭐라고 하려고 하는지 알겠지? 아 맞았으면 간대 이거 슬슬 한 개 철졸 그래야 좀 재미없는 걸 재미없어? 아니 넣어 괜찮아? 나 아까 너무 이겨서 짜릿한데 지금? 아까 이겼잖아 아까 제일 중요한 4개를 이겼잖아 그러네 붙어라 붙어라 아 나이스 한 개 어 거기도 하면 될 거 잘하면 될 거 같은데 스트로 아까처럼 맞춰 나이스 두 개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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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두 개 맞추시면 됩니다 저는 아리나가 알 수 있겠죠 나 파울 코스로 간다는데 내가 약간 시청자가 중계해 주는 느낌이야 음 시청자 분들 잘 치는 분들 진짜 많아서 어 크기는 맞는데 여기만 맞췄어 오케이, 가보자 시청자 중 가장 못 치는 사람 에이, 그건 결합 봐야 알지 그러니까 오지도 않았습니다 오케이 어, 끝? 넵 끝났습니다 야스, 뺨 오우 오우